다회와 다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회를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다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사가 무엇인지 다회가 무엇인지 조금 구분하시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사와 다회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회는 차를 가볍게 마시고 즐기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손님을 초대해서 그리고 많은 손님들과 같이 차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우리는 다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사라고 하면 식사를 같이 즐기고 그리고 차를 즐기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다사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손님을 초청할 때 좀 적은 인원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3명이라든가 5명이라든가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 손님들과 약속을 해서 정오다회라고 해서 정오다사가 되는 거죠. 점심 때 그러니까 뭐 12시부터 한 4시까지 하는 다회라든가 또는 6시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는 다회 그거는 뭐 저녁에 하는 다회라서 요바나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하는 또 다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회나 다사들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사라고 하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본어로는 자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사를 할 때는 주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주인이 손님을 초대를 할 때 그냥 오세요 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주인이 손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모월 모일에 당신을 초대하고 싶은데 그날 오실 수가 있는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손님은 본인이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오지 못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손님을 다섯 분이면 다섯 분에 맞추어서 음식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손님이 그 전날 내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못 가게 될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이라도 알려줘야 되는 게 예의고요. 그래서 일단은 손님과 주인의 약속은 사전에 그러한 약속들이 서로가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오기로 약속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에 참가를 하셔야 되는데요. 참가를 하실 때는 12시에 다회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 너무 일찍 오면 손님 주인에게 상당히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5분 전쯤 도착을 하셔서요. 손님들이 다 참석을 할 때까지 공간이 부여가 되는데 그 공간에 다들 모여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에 모여서 기다리게 되면 거기서 옷도 갈아입고요. 그리고 양말도 갈아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말을 갈아신을 때 반드시 하얀색을 신으세요 라고 하는 약속은 없어요. 없는데 깨끗한 걸 신어야 되는데 대부분 깨끗하다는 건 하얀색이 좀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양말을 흰색으로 갈아신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흰색으로 갈아신고 그리고 요즘은 예전 같으면 기모노를 입거나 또 한국 같으면 한복을 입으셔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이라든가 한복이나 기모노가 불편하시면 양복을 입게 되는데 남자분들은 양복을 입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너무 캐주얼하지 않게 입는 게 좋은데 바지는 피하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치마도 무릎 아래에 오도록 입으셔야 합니다. 무릎이 보이면 조금 예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날의 자리에 맞도록 양말도 갈아신고 옷도 다시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손님들이 다 모이게 되면 모두들 앉아서 주인이 가져다주는 주인이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한도라고 해서 보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잔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다섯 분을 초대했으면 다섯 분이 드실 수 있도록 각각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잔에 약간 강하지 않은 맛이 나는 음료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음료를 한 잔씩 마시고 그리고 나서 고시각게 마치아이라고 해서 바깥쪽에 이렇게 의자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차양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공간인데 그 의자에 나란히 앉게 됩니다. 나란히 앉아서 기다리게 되면 주인이 손님을 맞이하러 나오게 돼요. 그거를 일본에서는 모카의츠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손님과 주인은 서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가볍게 눈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눈으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손님들은 주인을 따라서 처음에 쇼깨크 이제 손님을 이야기하자 그러면 손님이 다섯 분이 오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 손님은 쇼깨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손님은 지깨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손님은 상깨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손님은 마깨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일본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한자 그대로 상깨크라고 해서 첫 번째 손님 그리고 차객이라고 해서 두 번째 손님 그리고 삼객이라고 해서 세 번째 손님 그리고 말객이라고 해서 마지막 손님이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님, 두 번째 손님, 세 번째 손님 그리고 마지막 손님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차의 주인이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쯔꾸바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 쯔꾸바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손을 헹구게 되는데요. 손을 씻을 때 그때도 씻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히샤크같이 길주각의 대나무 우리로 치면 히샤크가 있는데 그걸 이제 들어서 왼손 오른손 이렇게 씻고 입도 헹구고 그리고 그 대나무 자루 부분에 있는 그 부분도 좀 헹궈주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손을 씻게 됩니다. 그리고 입도 씻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그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각각 손수건을 준비해 오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손은 본인이 닦아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이 손수건을 준비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다 준비를 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 입도 헹구고 그리고 나서 상객부터 말객까지 주인을 인도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이 바로 다실이 됩니다. 그러면 다실에 들어와서 첫 번째 손님부터 마지막 손님까지 쭉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말객의 자리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다회와 다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회 또는 다사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짓지를 못하는데 거기까지 들어와서 차만 간단하게 마시는 것이 다회가 되고요. 다사는 그렇게 들어오고 나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각각 하이갱이라고 해서 도코누마를 보고 그리고 도구들을 감상하고 각각의 자리에 가서 앉았을 때 그때 주인은 손님들이 다 앉게 되면 그때 요리가 나오게 됩니다. 요리가 나오는데 다사에서 나오는 요리를 가이새끼 요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이새끼 요리를 주인이 순서대로 내보내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은 음식을 가볍게 드시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다 드시고 나면 시간이 한 40분가량 소요가 된답니다. 다 드시고 나면 그때 또 이제 마지막에 주인이 과자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과자를 먹고 그리고 나서 1차적으로 가이새끼 요리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맞춰지게 되면 그 다음에 손님은 낙가다치라고 해서 휴식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휴식시간도 한 대략 30분에서 40분가량 휴식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 근처에 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으면 거기를 걸으면서 소화를 시키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인은 먹었던 자리를 다 치우고 차를 우릴 자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만들게 되면 다 찻자리가 마련이 되고 나면 주인은 토라라고 하는 걸 울려서 손님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다시 모여서 찻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소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때는 고이차라 그래서 진한 차, 그러니까 한 잔에 세, 네 명이 나누어 먹는 차가 주인에 의하여서 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고이차를 드시고 그리고 나서 또 주인과 손님은 잠깐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차가 우스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스차를 드시고 나면 그 찻자리는 파하게 되는데요. 그 일련의 순서에 맞추어서 차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다사가 끝났다고 하는데 대략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회와 다사를 구분치는 것은 요리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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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